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DP에서 스튜던 오디언스 마케팅을 맡고 있는 서은하 차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메진컵을 도전하는 많은 학생 여러분들이 이메진컵 소프트웨어 디자인 부분 한국국가대표 선발전에 도전하였습니다. 금일 마이크로소프트의 10명의 전문 심사단들이 여러분들의 작품을 사전 심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분의 에반젤리스트들을 모시고 여러분들 3월 29일 3라운드를 치르게 될 순서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MSP 5기 김주아입니다. 저는 29, 30일날에 열릴 한국이메진컵 소프트웨어 디자인 중경질전 3라운드 발표 순서를 뽑기 위해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4명의 에반젤리스트 분들이 모셔있습니다. 먼저 순서를 뽑기 위해서 저희 박중석 에반젤리스트님이 순서를 뽑아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팀은 B.U.T. 두 번째 순서는 김영욱 에반젤리스트님이 뽑아주시겠습니다. 두 번째 순서는 김명신 에반젤리스트님이 뽑아주시겠습니다. 네 번째 순서는 김명신 에반젤리스트님이 뽑아주시겠습니다. 네 번째 팀은 알케미스트 자 순서대로 다시 한 번 다섯 번째 팀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팀, 쉘 위 워크 여섯 번째 순서를 뽑아주시겠습니다. 리미트 리스트 여섯 번째 리미트 리스트 일곱 번째 순서를 뽑아주시겠습니다. 일곱 번째 G.J. 팀 포 이메진 여덟 번째 팀 순서를 뽑아주시겠습니다. 여덟 번째 E.P.M. 아홉 번째 팀을 중간에서 뽑아주시죠. 네. 누가 아홉 번째인가요? 누가 아홉 번째를 하실까요? 먼저 끼시는 분이 네. 아홉 번째입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Let it be 아홉 번째 Let it be 마지막 열 번째 E.S. 팀 되겠습니다. 이메진 컵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파이팅!